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개인이 내리는 선택은 책임소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명확합니다 선택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가 집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는 그냥 흘러간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윤 후보 자신을 제쳐두고서라도 주변에 대한 본격적인 신상 털기나 검정이 시작되면 거짓이 사실로 순식간에 둔갑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웬만큼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초년생은 까도 까도 양파처럼 반대책이 이것저것을 정치 쟁점으로 삼아 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사람들은 웬만큼 틀렸기 때문에 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윤 후보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윤 후보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후보가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은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열광적인 지지자들 표를 던질 테니까 중간에 어중간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대선 성패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 측은 반대편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진실, 정직 그리고 정면 돌파로 나서야 상대방의 프레임, 상대방의 더스에 걸려드는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12월 14일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1997년도도와 2002년도 2회창 대선을 두 번이나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훌륭한 후보를 모시어도 두 자녀 백력 비리 의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 대선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부인과 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 교체가 참 힘들어질 거라는 조지입니다 정권 교체 욕구가 훨씬 높은데도 35% 박석근을 맴돌고 있는 이유도 빨리 파악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요수를 부리는데 밤마다 매일 축제를 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SNS를 통해서 발신되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면 기존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정확한 전국 진단이나 전망을 하고 있는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이 제시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인 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 교체가 참 힘들어질 것이란 조짐입니다 원래 힘들지만 이런 거에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밤마다 매일 축배를 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도 당내에 고급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윤 후보 대선 승리론에 이미 배팅한 캠프 내부의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판 중에 최악의 오판입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기기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마다 매일 축배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홍준표 의원 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정말 내가 볼 땐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죠 홍준표 의원의 주장 가운데는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는 요수를 부리는데 밤마다 매일 축제를 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자중하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끊임없이 요수를 부리는 것도 본인 능력인 거죠 엄청난 능력인 거죠 임기의 응변과 그야말로 아주 유연성인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 캠프 내의 낙관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윤 캠프 내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오판이라도 보통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정신이 나간 오판인 거죠 제가 볼 때는 한쪽에서는 윤 후보 패배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는데 저를 포함해 가지고 캠프 내부에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대단한 오판을 뜻하기 때문에 오판이란 것은 그야말로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또다시 12월 16일 날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지금 지켜보는 대선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국이 일어나면 여야 후보 진영 본인 가족 비리가 서로 물고 물리는 범죄 헤미자들끼리 역대급 비리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정책도 여야가 구분 없이 퍼주기 선심성 공략에다가 이제 문정권과 무선 차별이 있는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 하는 것은 서로 포기하고 특정 이입집단에 영합하는 짜짓기 공략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를 고르기보다도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를 골라야 되는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피장 파장의 후보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역대급 비리 대선을 만든 쯤에 저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오늘도 망년자시라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시고 대통령 선거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혹독한 시련을 주면 그것은 최악입니다 물론 이런 논평에 대해서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을 텐데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소개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분이 소개한다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이런 의견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정치계에 그냥 언저리도 갈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놈이 그 놈이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대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진단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내각티버 전략에 더 익숙한 꿈들에게 유리한 선급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는 얼마나 앞으로 침소 붕대하겠습니까 상대방의 바늘처럼 작은 잘못을 얼마나 뻥튀기를 해서 나쁜 놈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장난질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하내동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도 않고 또 무조건 따라가겠습니까 아쉬운 것은 선급판이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충분히 검증받은 인물을 한국호의 구원투수로 내보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에 관한한 나이든 세대의 판단이 젊은 세대의 판단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국민의힘 경선판으로 아마 앞으로 판멸될 것으로 봅니다 홍준표 의원이 남긴 또 다른 것은 다수 언유적이고 운명적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 4월 총선에 처음으로 낙선하고 제가 쉬고 있던 중에 JTBC 책의 요청으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 정치토크 홍준표 라이브쇼 MC를 맡기로 하고 그리고 예고편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생기는 바람에 고심 끝에 이를 포기하고 경남지사 출마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인의 길로 나섰다면 제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종종 하게 됩니다 온갖 갈등과 정오의 현장인 지금보다는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지내고는 있지만 그 운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짜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가짜 인생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람의 운명은 점치기가 힘들지만 한 사회의 앞날은 점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한국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은 세월을 두고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권을 바꾸는 일 자체가 앞으로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회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에 해당합니다 윤 캠프의 사람들이 또 윤 후보가 그런 상황을 아마 깊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런 썬소리를 대하면서 그냥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새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